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구나영입니다. 저는 내면의 풍경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를 치유해 주셨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 치유의 에너지와 편안함과 위로의 느낌들을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느꼈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는 분들한테도 자유롭고 시원하고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